오늘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비로 하루 밀리며 일요일인 내일 두 경기를 하루에 치르는 더블 헤더가 열립니다. 어제 1차전에서는 한화가 기아의 3대8로 패배한 가운데 내일 오후 2시 더블 헤더 1차전에서는 한화 류현진과 기아 황동화가 선발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후 1차전 경기 종료 이후 40분간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두 팀은 곧바로 2차전을 치를 예정인데 한화의 새로운 외국인 에이스 바리아가 선발로 나설 계획입니다.